빛이, 빛이 쫄아가지고. 이거 어디가 펴야 돼? 이게 원래 작업을 하려면 일단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거를 다 구현할 수가 없으니까 찍어놔야 그걸 그리기가 좀 편하거든요. 똑같이 그리는 건 아니어도. 가발은 이제 그 만화 캐릭터 머리 이제 그 질감을 내려면 그 바가지 머리인데 그 질감을 내기 위해서 이제 가발 또 하나 사서. 어휴, 꼴베이스라. 아휴, 꼴베이스라. 이거 좋은데? 아휴, 꼴베이스라. 사진 마음에 드네, 이거. 아휴, 꼴베이스라. 나는 냄새나는 양아치. 어, 양아치. 네 뒤에서 알 것 같다고. 어, 미대 냄새. 아, 미대, 미대에 이 냄새가 있어요, 미대 냄새. 아휴, 꼴베이스라. 봉지야. 하하하하. 어쩐 일이에요? 그림 그리러 왔어. 그림 그리러요? 수업 없어? 수업이 지금 공강이라서 학생들이 없거든요. 얘는 이제 뭐냐면 복강이라는 만화 준비할 때 표지를 그려야 됐어요. 표지를 한 번 그려야 되는데. 그림, 나 이거 그림 뭐. 만화 표지 모델 좀 한 번 서달라고 해가지고. 섰는데. 그때 만화 작명을 안 졌거든요. 그 친구 이름이 봉지인이거든요. 야, 그럼 야, 네 이름 쓸게 이래가지고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친구랑 친했었죠. 그렇게 되면서. 야, 잘해. 야, 조전 이거 다 통과 받아.